신명기 11장 또 여하께서 애국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의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르는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하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하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줄이라고 하신 땅 고척과 꿀이 허라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국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오 내 하나님 여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이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말해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하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하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 또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거라 뚜렷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을 하므로 여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므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꿔 눈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줄이라고 맹시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마여 너희의 하나님 여하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로를 향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여하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강에서부터 소유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뜨나 너희의 하나님 여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하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해 드리실 때에 너는 거리 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 갈맞은 편물에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난족 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네 조성의 하나님 여하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들은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하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하니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 기고 온 너희의 하나님 여하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하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구가 미래 복주심으로 말며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하였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하께서 주신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하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하께서 너희에게 너희 중에서 모든 대접을 기기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하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갔지니 고온 너희의 번대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하께서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움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하 앞에서 절구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 계시는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상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하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하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고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시빌주와 내 소와 양을 적는 것과 내 서원을 감는 뇌물과 내 낙한 뇌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하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하께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 중에 구하주한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하께서 절도하되 너는 상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하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려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하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르나 사상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으리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적 네가 그 생명을 거기와 함께 먹지 못하디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며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선물과 선물을 여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하의 재단에 드릴 것이요 내 재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하의 재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어야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하의 목전에 선과 의의를 내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의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하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은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상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체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하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하께서 꺼리시며 가정이 여기시는 이를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 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 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하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하를 따르며 그를 경애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국통에서 인도하며 내시며 종대왔던 집에서 성명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우를 비해 반하게 하려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하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으므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외하였으므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부모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비워 이르길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겉에서 저 겉까지 있는 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숨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풍물이 여기지 말며 예습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묻 백성이 손을 대라 너는 애국당 종대왔던 집에서 늘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하에서 너를 빼와 떠나게 하려 한 자이며 너는 돌로 쳐죽이라 그리하면 오 이스라엘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하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업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의 주민을 유혹하여 이러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숨기자 한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며 너는 마땅히 그 성업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업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그리에 모아놓고 그 성업과 그 탈침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하께 드릴지니 그 성업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 더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하께서 그의 진노를 거치시고 너를 극룰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시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하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다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하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하의 성민이라 여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복화술로 읽겠습니다 너는 과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억지알라 너희가 억을 만한 진성은 이러하니 고소와 영과 연소와 사성과 너로와 불고스러운 사성과 산연소와 불귀가 흰 너로와 우리 긴 사성과 산양들이라 진성 중에 구이 갈라져 쪼골도 되고 색인질도 하나 얻은 것은 너희가 억을 것이니라 다한 색인질을 하거나 구이 갈라진 진성 중에도 너희가 억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고은 낙타와 토끼와 사원 그것도는 색인질은 하나 구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억을 하고 돼지는 구은 갈라져서나 색인질을 어탕으로 너희에게 억을 하니 너희는 이런 것을 고기를 억지 말 것이니 그 사체도 억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억을 것이니 지너로와 희늘이 억던 것은 너희가 억을 것이오 지너로와 희늘이 억던 것은 너희가 억지 말지니 이런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정한 새는 억던 너희가 억으려니와 이런 것은 억지 못할지니 고어 떡수리와 살게와 물수리와 애와 새와 애의 종료 깡아기 종료 터져와 타흐 마스와 갈래기와 새 종료 얼애야 흥이야 흰 얼애야 당어 옳론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료 대성과 억지야 떠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우정하니 너희는 억지 말 것이냐 정한 새는 억던 너희가 억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억던 것은 억지 말 것이냐 그것을 성정에 고려하는 계객에게 주어 억게 하거나 이 왕인에게 하는 것은 과하니라 너는 년서 새끼를 그의 의의 주제에 산지 말지니라 너는 어땅히 이 년 터져서 사는 시일절을 들일 것이냐 내 하나님 여와 권 여와께서 그의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것에서 내 곡식과 파다주와 기름의 실절을 억은 또 내 소와 양의 처음난 것을 억고 내 하나님 여와 경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냐 그러나 내 하나님 여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것이 내게서 너는 어르고 행로가 오여서 내 하나님 여와께서 그 공부 있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와께서 택하신 것으로 가서 내 왕의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사나 영이나 파다주나 독자나 내 왕의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와 내 건축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냐 내 성의 거전하려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러지 알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선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여인과 내 성 중에 그리워하는 객관이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워하는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 성읍을 하는 범사의 위기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